멋진 공연을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설레는 일이죠. 멋진 공연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코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. 코피스는 예매 정보를 모아 소비연원 통계를 제공하는 한국공연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. 코피스에 모인 데이터는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의 근거가 되어 더 나은 제작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우리 공연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. 데이터의 힘으로 공연시장을 키우는 코피스 지금 코피스와 함께 해주세요. 데이터의 힘으로 공연시장